안녕하세요. 도리쇼핑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상품은 남녀공룡 뽀글이플리스 기모자켓입니다. 구매는 아래 더보기를 눌러주세요. 상품 정보는 오른쪽 상세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상품평입니다. 부담없는 집업후리스를 찾다가 컬러가 이쁜 브라운 양털 자켓형 후리스라 어깨에서 내려오는 팔 넓기가 좁을까 고민했었는데 넓고 맘에 들어요. 구입하길 잘했어요. 상품느낀점 1. 브라운 컬러의 포근한 후리스 2. 지금부터 입기 좋은 집업후리스 기모 얕지 않아요. 3. 적당한 두께감으로 부드럽고 포근해요 4. 목나이 놀라워 바람을 포근하게 막아주네요. 5. 딱 적당한 길이 엉덩이 부분 덮어줘서 좋네요. 6. 팔목 부분 손등으로 흐르지 않고 잡아줘서 편해요. 7. 바늘질은 전체적으로 꼼꼼합니다. 8. 남녀 공용으로 누구나 잘 어울리는 디자인입니다. 9. 옷감 안쪽 올리는 자크 부분 마감 처리 깔끔하지 않아요. 10. 주머니 안쪽 부분이 너무 얇아요 아쉬움이 커요. 공기가 차가운 요즘 날씨에 무겁지 않게 꼭 걸쳐야 하는데 10. 가성비 좋은 양털 보글이 후리스 집업 기모 자켓 아쉬운 점 빼고 맘에 듭니다. 10. 구매는 아래 더보기를 눌러주세요. 11.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1. 코슬로우 화장품 샘플을 무료로 받아보세요. 11. 코슬로우 수분크림은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하기 적합한 제품으로 12. 인체 적용 시험 인증을 받은 화장품입니다. 12. 카카오톡 채널 추가에 코슬로우를 검색합니다. 12. 끌친 무료 샘플 신청을 클릭합니다. 13. 네이버 또는 카카오톡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14. 가입 완료 후 구매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완료됩니다. 무료 배송으로 부담없이 신청하셔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cers unfortunately 12. 날씨 올都是 오늘의 σ총 inom 13. charming Nered张 14. 15. 15.